전쟁 평등 평등이라는 명목 하에 타인을 뒷밟는 자들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대는 자들 과연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? 결국 이곳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결국 이곳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모든 것은 나 진서연의 뜻대로 막내야! 피해라! 어서!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진서연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둠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진서연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진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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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